자 이번권은 16억 스쿼드 하나 갔다올게요 어 파이 파이 자 이번에는 스페셜로 한번 가봅시다 스페셜 자 16억 스페셜 스쿼드 아 지금 스쿼드는 잠깐 대기할게요 아 뭐야 이거 토마토 주스를 안먹고 대기해놨더니 굳어버렸네 계란후라이도 있어 계란후라이도 있어 자 16억 자 주인분 실력이 아까 좋았던가 어 맞네 월크레이까지 갔었네 월크레이까지 월크레이까지 갔었고 어 멀티 경기 보인거 수비는 좀 안되고 자 수비가 좀 아쉽죠 이분은 자 16억이면 제가 봤을때 팀 굉장히 잘 나올거같애 16억 5천 자 그 다음에 한명에 어 한명에 1.5억 정도 어 1억으로 합시다 한명에 1억 맞추고 공격들 좀 더 투자를 할게요 자 골키퍼부터 갑시다 자 골키퍼 추천좀 해주세요 자 골키퍼는 내가 봤을때 1억짜리는 월배 노이어 밖에 없는거 같애 어 멀리 던지기 있고 눈숙한 일대일 있고 어 스페셜캐미로 부폰 부폰도 갈 수는 있긴 있어요 부폰도 대긴 되는데 부폰도 멀리 던지기가 없지 반대사르는 어 못가고 6억인데 어 스페셜캠인데 어 이윤재도 갈 수 있어 그래 이윤재도 맞아 이윤재도 다 있을거야 근데 이윤재는 키가 작지 이윤재도 은근히 다 있어 없나? 어 죄송합니다 이윤재 없네 자 이윤재 능숙한 일대는 없네 어 카시아스 맞아 카시아스는 있어 카시아스 멀던 있어 어 능숙한 일대도 있고 카시아스 자 여기는 어 제가 봤을때는 어 그래도 노이어가 제일 낫지 자 노이어 갈게요 노이어 노이어만한 애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지만 어 랭커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골키퍼 2위 뭐 랭커들이 뭐 쓴다고 해서 다 좋은건 아닌데 어 그래도 많이 쓰니까 자 반대사로 제일 많이 쓰죠 그 다음 노이어 쓰고 음 노이어 헉 노이어 1억천까지 올랐어? 엄청 많이 올랐네 엄청 많이 올랐네 자 폴포고마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센터백 갑시다 자 센터백 추천해주세요 최윤석 최윤석 최윤석도 뭐 본인이 원하면 쓰는거지 최윤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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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그냥 여기는 어ils 로이스 가봅시다 루이스 패스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자 루이스 1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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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 B라 할게요 현영민 난 안쓸려고 현영민은 고민이 어? 어? 아 B라는 전 시즌카지? 어 B라는 시즌카지 자 B라 얘네 매물 있나? 어 매물이 없네 06W B라 5500 생각해야겠다 지금 김태영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 어 B디치 얼마지? B디치인데 느려 B디치도 좋은데 너무 느려 3억이네 겁나 많이 올랐네요 B디치 엄청 많이 올랐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최성용 쓸게요 어 최성용 써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강추 진짜 강추 어 판매목록에 뭐 있다는데 아 이거 안팔리 와 이거 팔리면은 어 대박인데 야 이거 안팔리겠다 어 이거 팔리면 대박인데 어 이거 팔리면 팀 업그레이드 완전 되겠는데 어 최성용부터 갈게요 자 강화는 오늘 큰 것만 갈게요 어 자 이거 다음에 월베테리 사카 가구요 1700 헤끼소 자 헤끼소 웃기다 지금 최성용이 돈 엄청 아꼈죠 자 왼쪽 누구 갈까 자 왼쪽이 나머스는 공격 참여도 높음이라 가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원래는 강화랑 어 스케줄 전부 다 5억 이상인데 오늘은 일단 안 받을게요 자 마르셀로도 가출 심해서 어 마르셀로 여러분 보세요 자 마르셀로 시 어 아오베스 그 다음에 어 에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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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보시면 자 아오베스 보시면 공격 참여도 높음 수비 참여도 낮음이야 얘는 공격수야 공격수 얘는 완전 공격수죠 람은 헤딩이 털려 자 에브라 보시면 자 에브라도 공격 참여도 높음 약간 가출하구요 거니님 생방 아스피리는 왼발이 안좋고 자 마르셀로도 공격 참여도 높음이죠 자 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 자 그래서 본인이 크로스 올리는 스타일 어 약간 위로 올라오는걸 좋아하면 쓰셔도 되고 어 나는 집 지키는게 좋다 하면은 여기 쓸 애는 어 김태형밖에 없어 김태형 어 김태형밖에 없어 김태형 김태형이 너무 비싼데 아 네 김태형 한번 써볼게요 김태형 1억 5천 어 돈 딱 되네 1억 5천이네 자 19억 스캔은 이거랑 거의 똑같잖아 어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될거 같고 자 그 다음에 공격수 먼저 가자 자 공격수 누구누구 쓸까 자 공격수 추천좀 해주세요 어 김태형 좋아 자 월배 네이마루 5치도전 어 그거는 카톡주세요 긴 말 드릴게요 자 인증샷죠 뻥 아니겠죠 어 자 월배 네이마루 5카어 카톡 주시고 어 인증샷 하나 부탁드릴게요 어 토레스는 보통보통 비추 자 이거 스페셜캠이니까 황소능은 침투 안되고 자 팀평은 어 스컷 스케줄 없을때 랜덤으로 갑니다 자 27억 오른카 어 일단 보류할게요 지금 너무 지금 스케줄이 많이 와서 좀 보류할게요 자 지금 카톡은 위에 나갔죠 안정한 또 별로 스읍 제가 추천하는거는 여기는 어 라르손 아니면 자 라르손이 침투 굉장히 좋고 어 굉장히 좋은 선수에요 자 라르손 아니면 어 호날두 은카 어 호날두 은카 자 이거는 주인 분이 골라주시고 만약에 라르손을 쓰면은 호날두를 윙에다 쓸 수 있고 어 본인이 고르시면 되고 자 지금 왼발이 없으니까 왼발 또 하나는 사긴 사야겠네 어 로번도 괜찮고 어 쉐링험 그치 쉐링험 쓰자 어 쉐링험 괜찮지 쉐링험 응 쉐링험도 괜찮고 라르손도 괜찮고 호날두도 괜찮고 그래 쉐링험을 깜빡 잊고 있었다 자 주인 분 이게 알려줄게 쉐링험은 헤딩이 죽입니다 크로스 했을 때 헤딩은 쉐링험이 짱 자 라르손은 어 민첩과 슈팅 골결정 역장 발로 하는거 자 호날두는 아까 말했지만 절충형 자 주인 분 골라주세요 어 수커들은 뭐 다 비싸지 비슷한 금액이니까 비에리는 지금 가격이 비싸서 못가잖아 어 인자기도 비슷해 어 인자기도 괜찮더라구요 예 라르손 간대 라르손 라르손 우와 네 27억 오른카 보류할게요 지금 카드가 없어 시즌카 카드가 없어요 자 오른쪽 왼쪽 추천해주세요 지금 일단 왼발이 없어 왼발 아니 이 정도는 가져야 돼 라르손이고 아닌거 골결정력 차이가 많이 나요 로범 괜찮고 로범 이천수 갈까요 로범 이천수 로범 이천수 어때요 쿠트리스는 돈이 없고 돈이 없고 로범 이천수 괜찮고 어 피구 지금 시즌카 아니면 아니면 호날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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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데니스로는 그런 선수는 안씁니다 공유차 보통 보통 안쓰고 자 호날두 이천수 아니면 호날두 로범 지금 참고로 알아두실게 지금 아직까지 왼발이 없어 왼발 왼발이 없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왼발이 없어도 되면은 어 왼발 안쓴 사람도 있죠 자 호날두 오케이 자 호날두는 08 호날두로 갈게요 그럼 자 호날두는 마지막에 가자 이천수부터 자 이천수 6300 자 여기 호날두 가야지 아 주인분이 호날두를 쓰고 싶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갑시다 자 CJM하고 CJM 추천해주세요 여기는 뭐 돈 아끼면 뭐 이율룡 수도 있겠지 이율룡 이율룡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아끼면 어 윤정환까지 되는데 아 윤정환 은근 괜찮더라 아 윤정환 갈 필요 없겠다 쟤 있다 이흘룡하고 유상철 어 유상철 있네 유상철 유상철 있고 지금 스페셜캠이잖아 시즌카는 두 개만 쓸게요 롭슨? 롭슨 비쌀 것 같은데 롭슨은 얼마지 지금 롭슨은 약발이 안좋아 롭슨은 약발이 안좋아 제가 추천 안하고 뭐 제라드까지 지금 급하게 갈 수 있겠네 롭슨 싸졌어? 롭슨은 뭘 싸져 5억인 4억인데 아 미드는 맡긴다고요? 미드는 맡긴데 지금 모드리치 얼마지? 모드리치 모드리치 엄청 싸졌던데 어 모드리치하면 가자 1억 4천 3백 어 이거 괜찮네 자 모드리치 괜찮지 어 헤딩은 얼마지? 아까 헤딩이 좀 아쉽다 헤딩이 좀 낫구나 자 모드리치 1억 4천 3백 어 셰링움도 좋아요 쭈루쭈님 셰링움도 완전 좋고 셰링움도 추천합니다 자 여기는 그럼 유상철 가자 어 유상철 돈 돈 딱 맞겠다 돈 딱 맞겠어 자 5억 이상인데 오늘은 오늘은 일단 어 마감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호날두 쓰면 딱이다 자 호날두는 08 쓰자 윙이니까 08 호날두 응카 쓰면 딱 있네 자 옥가 쓰면 1억 9천 1백 자 이렇게 하면 팀 잘 나왔네 돈도 딱 맞아 돈은 딱 맞는데 문제가 있어 데빌림 어서 오시고요 자 돈은 딱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문제는 뭐냐면 왼발이 없어 왼발이 없죠 아 왼발 없는 게 좀 아쉽네 유상철 대신에 이율용 쓰면 왼발은 해결되는데 아 이율용 써보면 조금 민첩이 너무 딸리고 아쉬운 점이 있어 자 왼발이 필요하면 이율용 필요 없으면 어디 왼발 쓰래요 있나 이천주 대신 로번 자 아니면 여기 로번 쓰는 방법 있고 꼭 없어도 되지 뭐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어 고민 좀 해보세요 주인분 고문 좀 해봐 아 그냥 우상철으로 이걸로 오케이 나 화장실 좀 1분만 갔다 올게 1분만 오케이 bot은 오전 1분 안 걸렸지? 반말하면 강태야 반말하지 말고 그렇지 로봄 쓰면 다른 데 돈을... 호날두 3카스면 로봄 돼 호날두 3카스면 로봄 됩니다 지금 스쿼드 안 받을게요 방법은 다 있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손 씻었지 당연히 샤워하고 왔어 샤워하고 로봄은 2천수 대신 호날두 3칼로 낮추고 호날두 3칼로 낮추고 여기 유상철 쓰고 로봄 갈게요 아 모드리치를... 차라리 그러면 호날두 5카스 모드리치를 낮출까? 모드리치 말고 누가 있을까? 피를로? 피로 너무 똥인가? 아 피로 너무 그런가 피로는 피로 써보시면... 피로 써본 사람이 있어요? 패스는 좋을 것 같은데 인에 많이 올랐어 이니에 많이 올랐어 지금 이게 엄청 올랐어 지금 7천원까지 올랐잖아 어? 다시 떨어졌네 아 맞다 어제랑 착각했다 어제 인에가 1억 얼마였잖아 아 오늘 백스업 됐지? 어 착각했어 죄송합니다 백스업 됐지 착각했어 자 인에 스타 7,700 7,750 어 어 미안해 착각했어 착각했어 자 로봄 6,300 로봄 얼마지? 자 로봄이 1억 4,300 어 돈 잘하면 되겠는데? 호날두 5카스고 아 이거 간낭간낭한데 이거? 자 그러면 지금 스케줄 어떤가시게요? 스케줄 지금 너무 많아서 잠깐 아 지금 카톡 안 볼게요 너무 많아 지금 카톡 공개 370개 카톡이 와있어 370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구매 가구요 호날두를 마지막에 구매할게 호날두를 자 그러면 돈 모질라면 호날두 3카 자 돈 남으면 이리로 가고 자 주인분 갈게요 자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왼발도 있고 이제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추천과 즐겨찾기 안하면 대머리 된다 대머리 되지 않으려면 추천 필수 자 윤거스님 어서오시구요 자 그럼 구매 들어갈게요 자 로번부터 어 로번부터 좀 내렸다 김태형 샘백으로 하면은 어 조금 아쉬워요 김태형 키가 작아서 가끔 헤딩 털린다 자 그 다음에 어 이미 잠깐 채팅창 못볼게요 어 어 어 나 어 두 번 정도 선수를 잘못 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 어 어 아 그럼 이분은 참 이분은 참 아까 귀속이 하나 있어갖고 저거 팔리면 돈 많이 볼텐데 어 자 비에이라 5200 자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큐 자 김태형 자 그 다음에 CU바 어 아까보다 시세가 조금씩 내렸네 어 어 문스 자 다들 어서오세요 어 지금 선수 사고 있어서 어 대답 못해서 미안하구요 자 늦게 오신분들은 어 추천과 즐거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모여 자 호날두 08 어 돈 된다 돈 된다 아싸병 닫았죠 08 호날두까지 자 됐어 됐어 자 돈 딱 맞아 와 진짜 돈 진짜 알뜰하게 딱 맞게 샀네 당연히 스페셜이 되자보다 좋죠 어 지금 공수 밸런스가 잘 맞잖아 이 팀 좀 마음에 드는게 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브로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어 밸런스 잘 맞게 잘 짰어 아 뭐해 왜이래 어 자 체속용 어 어 이번에 안정환 있잖아 1,6 안정환 있죠 어 뭐야 아 깜짝 아 유상철 두개라서 잘못 산 줄 알았잖아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유상철 아 진짜 사람 깜짝 놀라게 하네 아 놀래라 아 진짜 씨껍 했습니다 아 후보는 되게 많네 후보로 쓰레 되게 많네 어 자 유상철 시행 자동선발 눌렀어 자동선발 누른거야 이게 이분 팀이 어 따로 있어갖고 그 팀 때문에 자동선발 누른거야 됐다 됐다 골치 아프네 진짜 자 루이스 최성용 자 김태영 자 그 다음에 비에이라 자 유상철 라르손 라르손 호날두 자 다 됐죠 오케이 자 오버롤 기대되네 오버롤 자 오버롤 91, 90, 87 오버롤 괜찮죠? 오케이 오버롤 좋고 어 뿌라사 4케미 괜찮고 라르손은 어 스트라이커가 더 나아요 패스 능력이 조금 딸리고 연계가 조금 딸리고 어 어 크로스 유저면은 쉐링을 추천하고요 크로스 유저면은 아니면 자기는 민첩하게 개인기 스쿱턴 쓰고 골 때리거나 제끼는 스타일이나 큐떡충이다 큐떡충이면 라르손을 추천하고요 본인 스타일에 맞게 쓰시는걸 어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옛날에는 큐떡충이었는데 어 요즘엔 약간 어 섞어 쓰고 있어 크로스랑 자 8개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이거 끝나고는 월베 월베테리 사카 도전 강하나 갔다올게요 자 45 20 40 아 시청자랑은 대결 안하고 자 여러분 뭐 저격하면 되잖아 저격 자 저격해 주세요 카드는 월드레전드 한장 아니면 월베나 타프라이스 두장 이상만 갈게요 어 20레벨 경치 14개 있는데 어 14개 있네 자 맞네 지금 시즌카 카드가 별로 없던데요 어 어 지금 스케줄은 잠깐 안 받을게요 어 저격 화이팅 아 아 근데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오신 분 많죠? 자 오늘 두 번째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을텐데 어 다들 감사합니다 어 어제 그래도 내가 방송했던 내용이 조금 어 마음에 드셨나봐 그래도 두 번째 오신 거 보니까 지금 오늘 두 번째 오신 분 누구누구 있어요 한 번 누군지 좀 보자 자 여리형 아바백님 어서 오시고 어 어 자 비크가어드리님 땡큐 감사합니다 어 섭섭님 두 번째 야비님 아니잖아 어 어 후라방님 어 sm님 2200님 비기니 형님 아니잖아 아 장난치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 장 아 장난이 맨유 노다님 비기니 형님 또 그런가 어 아닌 것 같아 우리 비기니 형님 한 명 있는데 엔제일 스나이퍼님 부산 공룡님 아니잖아 아 장난 좀 치지마 어 플레이더 클랜이 맞고 어 아니야 지금 장난이 많아 장난이 많고 어 장난치지마 혼난다 자 어쨌든 제가 볼 때 어 두 번째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데빌 님도 반갑구요 아 플레이더 클랜이님은 두 번째 맞는 것 같고 어 어 헥캄프님은 아니야 헥캄프님은 어 어 두 번째 같은데 어 어 데빌님 오케이 감나애몽님 맞고 어 어 칸나바로 좋지 마테우스의 팬 저같으면 마테우스 어디다 쓸건데 위치가 중요하죠 아 경험초 전수하라 그랬어? 아 그게 그 얘기였어? 아 전수 아 전수하라는 얘기였어 오케이 남은건 전수할게요 오케이 그냥 다음에 바꾸러스 쓰면 되지 뭐 아 귀찮아 전수하기 제가 지금 팔이 별로 안 좋아 제가 손목터널 중후군이 와가지고 어 지금 이게 거울 모드라서 오른손 왼손이 바뀌어 있는데 지금 마우스 왼손으로 쓰는게 팔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냥 그냥 그 20레벨 쓸게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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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구바랑 포구바가 낫졌다. 저같으면 포구바. 포구바랑 좋아. 스케줄은 지금 안받고요. 자 뭐 대박 스케줄 아니면 지금 스케줄 신청이 너무 많아서 조금 안받을게요.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. 어 팔이 아파서. 지금 이게 오른손이야. 이게 오른손. 카메라가 좌우간정. 아니 스커드. 사입적 스커드? 아니 스커드 일단 대기. 오늘은 안될것같고 내일 주세요. 내일. 내일 주시면 감사. 팔만마인지로 지금 저기 뭐야. 아 우리는 리액션 없어. 죄송해요. 리액션. 이 나이에 무슨 리액션이야. 좀 이해해줘. 나이 60목금 무슨 리액션을 해. 네 저는 감사합니다 땡큐. 뭐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도 나름 많이 한거에요. 아 되게 웃긴게. 어 지지난주에 머리 자르러 갔는데. 방송하다 보면.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. 자 추천과 즐겨찾이 할 때. 엄지손가락 올리는게 습관이 됐잖아. 미장마사 머리 자르는데. 어 머리 맘에 드세요?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. 그냥 오 맘에 드네요. 엄지손가락에. 그.. 그 선생님 앞에서. 오 맘에 드네요. 이렇게 해버린 거야. 겁나 쪽팔리더라. 그 사람들 빵 터졌어. 옆에. 그 씨다랑. ㅋㅋㅋㅋㅋ 아 생각해봐. 나도 모르게. 손가락이 올라오는 거야 이게. 아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. 화끈하네 진짜.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 아 습관이 무서워 습관이 지금 다했죠 지금 세팅만 맞출게요 6개만 6개만 먹을 수 있죠 6개만 힘내세요 나도 6개야 지금 아 해설소리 해설소리 스케줄은 지금 신청 오늘은 잠깐 안받고 있습니다 자 AI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I 절대로 어 이분 초보로 되있네 가능하면 초보로 하지 마세요 초보 굉장히 안좋습니다 조금 처음에 헤매더라도 바꿔주는게 적응하기 편하고 로빙패스는 자동 쓰세요 패드 유저는 수동 전설 조각은 언제까지지 어 원래는 13일인가 그랬었는데 X Y 뭐야 뭐야 아 여기가 X Y B A L T 저거를 AI를 자동으로 해버리면 수비가 자동문이 돼 진짜 자동문이 돼 진짜 자동문이 돼 진짜 자동문이 돼 아주 신낙한 자동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비가 안되는 시청자를 너무 많이 봤어 내가 아 W 타입으로 해버린다 어 이거 아 W 타입으로 되어있구나 어 저 패드 유저에요 패드 유저 패드 적응하는데 완벽하게 익히는데 1000판 걸려 1000판 대충 익히는데 100판 저도 원래 키보드만 엄청 오래 쓰다가 어 패드로 바꾸는데 좀 고생했어 어 라루 라루선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차지 어 맞구나 오케이 자 이제 출전식 갈게요 자 오늘 강화는 어 잠깐 스케줄은 대기해주세요 못 할 수도 있고 어 카톡이 너무 많이 와서 미치겠어 자 늦게 오신 분은 추천만 재결찾기 부탁드리고요 자 방송국에 가시면 자 방송국에 가시면 AI 설정 잘 보시면 자 여리형 세트 여리형 전술 AI 세팅 있죠 여기 이미 다 올려놨구요 유튜브에서 여리형 전술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롭스는 약발 빼고 괜찮죠 랭커도 많이 쓰고 자 랄라엘님 어서오세요 반갑구요 자 오늘은 저기 스케줄은 어 일단 보류할게요 잠깐 정지 옛날에는 시청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이 주시면 웬만하면 다 해드렸거든요 지금 너무 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아 좀 죄송해요 여러분 자 이해 좀 부탁드리고 유튜브에 여리형 7억으로 검색하시면 여리형 23억도 마찬가지고 다 있어 스쿼드가 그런것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아 좋게 짤 수 있지 자 좋게 짤 수 있구요 7억 정도만 돼도 충분히 좋습니다 어 호날두 윙 호날두 윙 라루 손 있으니까 자 108 6개 투샷 자 블랙 실라면 자 블랙 하거나 있다가 인간 재물로 바칠게요 자 오늘 108 6에 많이 들어오네 나갔다 오세요 잠깐 더 신경에 좀 집중 좀 할게 잠깐 집중 좀 하겠습니다 아 아 이거 뭐야 패스가 네이마르 쓸만해요 네이마르 히든이 좋아갖고 어 네이마르가 괜찮습니다 굉장히 잘나왔어요 월베 네이마르요 굉장히 잘나왔죠 3억으로 살만해 어 뭐야 이거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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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아깝다 어우 씨 동장이라 어 좀 하네 자 이럴때 큐떡 날리는거죠 자 이게 큐떡충을 위한 라루손 아 마무리가 안됐네 아 아깝다 봉캐 노연질 80억 어 상대평 라루손 더 잘써 나보다 오 라루손 잘하네 라루손 저렇게 쓰는거에요 방금 봤죠 수풀전 쓰는거 어 라노손 저렇게 쓰는거 아 이거 패스 아 로번 진짜 머리가 시원 그렇게 시원한데 패스가 왜이래 아 진짜 로번 패스가 완벽해서 골인데 얘 잘하는데 개니가 좋아 어 뭐야 이거 와 방금 김태형 봤어요? 자 방금 김태형 봤어? 내가 김태형 가끔 헤딩 털린다 그랬잖아 이게 이게 딱 그런 장면에 김태형 헤딩 털렸죠 AI가 좀 멍청해졌나봐 저거 솔직히 털릴 각 아니었는데 아 진짜 어이없네 쯧 이기면 되지 뭐 자 아직까지 출점식 진적이 한 두 번밖에 없어 아 아깝다 아까워 자 괜찮아 뭐 질수도 있지 아 이길거야 걱정하지마요 아 아 아 자 가자 자 그렇게 꿀먹으면 답이 없어 진짜 앞에 수비 있는데 뭐 크로스도 올라오는데 털리면 답이 없지 뭐 와 나 미치겠다 아 오늘 게임 진짜 안되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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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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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호나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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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아 아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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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무리 자 지금 스케줄은 안받고 있구요 자 스케줄 잠깐 보류할게요 너무 들어온게 많아가지고 보류하겠습니다 질풍인데 오우 와 오우 장난 아니다 아 오우 위험했어 위험했어 그치 쉐링업이 없는게 좀 아쉽지 아 아 휘파리 느려요? 어 난 느린게 잘 모르겠는데 자 여리형 느리게 어서오시고 걸렸어 걸렸어 아 아 오우 오우 이거 지금 동작이야 동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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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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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하자 아아 아 지금 헤딩 다 다 못다네 아 절받아 라루손 라루손 연기 아 너무 아쉽다 확실히 라루손이 아 패스는 좀 아쉽네 아 아 질수도 있지 뭐 전설이라면 다 이기나 지면 내가 빡쳐서 한번 더한다 출정시 쓰읍 아 이게 또 오비야 아아 쓰읍 자 스케줄 잠깐 보려할게요 나 지금 어 지금 지고 있어 지금 지고 있어 아 나 진짜 아냐아냐 아 내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아 아 안돼 안돼 아아 자 좋아 아직 게임 안 끝났어 아 어어어 좋았어 좋았어 가자 아아 아까워 아아 자 코너킥 한번 코너킥 끝내자 자 코너킥 제발 미술권 코너킥밖에 없는데 아 자 제발 아 유상철 아 유상철 힙합 느려요 지금? 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느려 아 또 버그 먹었어 이거 드로잉 미치겠네 드로잉 버그는 언제 고치는거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어 야이씨 아 큰일날 뻔했다 자 아직 마지막 공격 마지막 공격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제발 아직 역전 할 수 있어 좋았어 좋았어 자 로범 지렸구요 좋았구요 아 로범 아 아우 졌다 아아 오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좋았어 으아이 으하 으하 아 이거 오비구나 아아 아아 한번만 더 할게 자 저 열받아서 한번더 할께요 아 열받았어 자 한번만 더 할께요 아아 이대로 질 수 없다 아아 자 한번만 더 할께 아아 아 아 빡쳤어 안되겠어 아아 자 자 17억으로 뭐 뭘 사다니야 얼마짜리 얘기하는거야 아하 아 자 다시한번 다시한번 명예회복할께요 명예회복 아 아 아 아니 라르손 괜찮아요 어 아니 저기 그 순위경이 어 순위경이 이츠광이라고 알아요 이츠광 또 라르손쓰고 아니 씁니다 라르손 아 넷살대로 갈께요 지금 약간 넷살대로 안갔어요 어 그래서 그래 자 이제 넷살대로 갈께요 이게 진짜야 이게 넷살대로 갈께요 어 아 진짜 이게 넷살릅니다 여태까지 약간 넷살 아니었어 아 왼발공격수 1등은 어 사람마다 달라요 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슈케르를 제일 좋아하고 설마 치겠어 설마 어 야 이거 치면 어떡하자 미치겠다 흐흫 어 프리버 쓰면은 어 저는 수비도 좋아 하지는 초보용 아니고 아 어 아 지금 상대 이번파도 라르손이고 전판의 유저도 라르손이었잖아 라르손 많이 씁니다 아 내가 지금 어 약간 헤딩 크로스 스타일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그래 아 침투형으로 가야 침투형 시세 지금 어 약간 오른거 같아요 어 아 아까 올랐지 자 구웠고 커팅이 지렸고 아 저 유삼초 준건데 의상 철 어 유상 철 어 뭐야 어우 어우 어 나이스컷 아 좀 한골 넣어보자 아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네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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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또 이게 또 오비네 아 지금 좀 아쉬운게 아 아 애들이 화려한 기기가 없다보니까 약간 고련되면 좀 아쉽네 특히 5번 아 아 또 5번 아 아우 로건이 열받아 지금 몇번째야 아 지금 팀마추기보 나쁘진 않은거 같아요 그렇게 많이 오른것도 아니고 약간 오른 감이 있긴 한데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자 나이스 라루손 흠 자 누가 누가 라루손 누가 라루손 헤딩 안된다고 그랬어 누구야 이게 라루손이야 자 조환점 아 첫판 내가 좀 첫판 한골 먹은게 좀 억울하게 먹혔잖아 그거 헤딩으로 수비드가 멍청해갖고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자 조방 끝났고 오고 아 아깝다 아쉽네 라루손 자 들어가 들어가 가만있지 말고 들어가라고 그렇지 들어가줘야지 그렇지 이제 라 아 아깝다 지금 저러 라루손은 이렇게 계속 슈터 매겨줘야돼 라루손한테요 어 나이스야 자 지렸구요 자 좋았어 자 좋았어 자 좋았어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애들 위치 좀 바꿔주니까 바로 게임이 달라지잖아 그쵸 어 수비라인 좀 변경한게 있었고 아까전에 지금 왜 왜 그랬었냐면 헤딩 먹었을때 스티브바랑 루이스랑 둘다 높음이라서 약간 그 그래서 잠깐 가운데가 좀 비웠던거 같애 그 느낌에 그래서 이번에는 자리도 좀 바꿔줬죠 자 지렸고 아 아깝다 야 이거 연기 지렸는데 연기 지렸죠 이거 아 연기 지렸는데 진짜 아깝다 나 들어간 줄 알았는데 솔직히 아 아쉽네 자 스쿱턴 쓰겠지 안쓰네 자 최성용 지렸구요 좋았어 방금 크로스는 A였어요 A 그냥 왜냐면 우리편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끌어주려고 A로 A로 했었구요 아 아 상대편이 안 속았네 상대편 속이려고 역방향으로 탑 돌았는데 안속왔어요 어 저거 막취 쏜 4절 승부 마음이 급하네 막취 쏘고 날도 뛰어라 아 걸렸네 아 겁나 좋았는데 자 좋아좋아 자 한꼴만 더 가자 한꼴만 더 한꼴만 더 라루소 아 어 이거 파울 아니야 이거 파울 아니야 야 시바 이걸 안부네 와 이거 완전 파울인데 이거 완전 파울인데 아 너무한다 이거 코냐도 공 잡은거잖아 대박 장세였잖아 자 이런거 안들어가지 자 이제 끝난거 같다 자 끝난거 같죠 내가 욕했어? 나 욕 안했는데 나 욕했어요 내가? 안했는데 욕 안하는데 어 욕했어? 아 아깝다 뭐라고 욕했어 자 욕 안한거 같은데 오했는데 아 그랬어? 아 그 숫자 얘기한거에요 아니 그거 아니 요거 아니었어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요 아아 못들었잖아 지금 아 심판 욕했어? 아니 안했어요 아 나는 우리 건전한 방이야 건전한 방 야 이거 1점만 더 있었으면 승급적인데 아깝다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요 어 자 다른 어 뭐야 이거 자 라르손도 채팅된 저기 뭐야 어 된다는거 어 자 유튜브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16억 스페셜 스쿼드 주인분이 누구지? 자 주인분이 저는 저는 겉은 202 1 플러스 1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낫지 않을까?